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자국에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메네이가 현지시간 31일 오전 긴급 소집된 최고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혁명수비대원을 비롯한 이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하메네이가 공격과 함께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방어 계획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